눈을 뜨고 무지를 깨우치면 세상은 원래 밝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방법을 모르면 종교를 믿든 사주 팔자를 보든 전생을 믿든 무엇을 하든지 간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좋게 관계를 맺으려 해도 결과가 나쁩니다. 그러면 억울합니다. 하늘을 원망하고 전생을 탓하고 팔자 타령을 하게 됩니다. 구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연이면 자연의 성지 생명이면 생존의 원리 마음이면 마음의 작용 원리 이것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행동을 규정하는 윤리도덕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움직이는 원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남을 못마땅해 하지도 말고 고치려고도 하지 마세요. 내가 나를 바꾸려고 해도 잘 안되는데 남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다만 내가 보기에 못마땅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고치도록 하라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만 쉽게 고쳐지지 않을 것임을 미리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한두 번 지적했는데도 상대방의 행동이 고쳐지지 않으면 불쾌합니다. 상대방을 생각해서 충고해 주었는데 무시당한다고 느끼고 기분이 나쁩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상대에게 정해놓고 요구하지 마세요.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하려는 마음에서 충고를 했는지 혹시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고치고 싶었던 것은 아닌지 금방 고쳐질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고 조언하면 상대방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내가 기분 상할 일이 없습니다. 쉽게 안 고쳐진다는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됩니다. 내가 아는 사실을 상대에게 알려줄 수는 있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상대의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저 인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생각하면서 화를 냅니다. 이때 괴로워지는 것은 내 자신일 뿐입니다. 인생의 고민 중 대부분은 인간관계에서 발생합니다. 어쩌면 90%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갈까요?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하기 위해서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고 사는데 행복은커녕 도리어 불행의 근원이 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이 괴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잘못된 인간관계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쉽게 하고 어떤 사람은 어려울까요? 바로 사람의 마음에도 마음이 작용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법칙이 있습니다. 같은 일을 겪더라도 어떤 이에게는 괴로움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즐거움이 되고 또 어떤 이에게는 슬픔이 됩니다. 인생사 온갖 괴로움이 생깁니다. 어떤 이는 좌절하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어떤 이는 이를 발판으로 삼고 신화를 이룹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느냐 마느냐는 본인의 깨달음에 달렸습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주체는 본인입니다.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오롯이 본인만이 스스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원수가 있습니다. 이 원수의 성질이 무엇일까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수와 관계를 맺을 때 상대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관계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지칩니다. 상대는 지치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고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괴로움 속에 살게 됩니다. 내가 참으라는 윤리적이거나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원수가 변하지 않는 것을 이해하고 인간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원수뿐만 아니라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면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좋게 넘어가십시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시지요. 말만 그렇게 하고 즉각적으로 상황을 넘어가세요. 원수뿐만 아니라 부모님 상사친구의 말이라도 내가 다 따를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남이 나한테 원하는 것도 내가 다 이루어줄 수 없습니다. 무리해서 내가 감당하지도 못할 책임감을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왜 한다고 해놓고 안 했느냐 타박하면 죄송합니다 하고 또 넘어가면 됩니다. 지금 당장 상황을 결론내고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버트로만 번지려하게 말로 무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말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면 상황이 힘들어집니다. 인간관계를 맺는 지혜는 분별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관계를 나쁘게 하려면 나쁘게 만들 수 있고 좋게 하려면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부모님을 모시고 있든 어떤 남편이나 아내와 살고 있든 어떤 사람으로 내 인생이 괴롭든 동일합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악몽을 꾸는 사람이 꿈속에서 계속 괴로워합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만 해결이 안 됩니다. 다만 내가 잠에서 깨고 눈을 뜨면 그 괴로움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눈을 감고 세상이 어둡다고 불쾌합니다. 아무리 불을 켜도 더 이상 밝아지지 않는다고 불평불만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눈을 감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눈을 떠야 합니다.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은퇴한 뒤에 인생의 노후를 잘 보내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자식이 예쁘다고 재산을 다 나눠주면 안되고 자기 먹고 살만한 재산은 적당히 갖고 있어야 합니다. 가진 재산이 100이라 하면 70-80 정도는 살아있을 때 나눠주고 나머지는 자기 몫으로 갖고 있어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오래도록 아름답게 할 수 있고 또 늙어서 추하게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골 사람이라면 집 한 채는 가지고 있어 반찬 길러먹을 밭대기 하나 논 한 마직이 있으면 좋고 도시 사람이라면 전세든 자가든 몸뚱이 놓일 방 한 칸은 있어야 하고 통장에 용돈 쓸 만큼 넣어놓고 이자 받아서 보탰으면 됩니다. 돈이 모자라면 젊은 사람은 벌었으면 되지만 늙으면 일도 못하는데 자식 용돈 안 주나 이런 생각 시작하면 자식을 원망하게 됩니다. 물론 부처님 법에 따라 수행을 해서 빈털털이로 살아도 괜찮고 대충 방에 몸만 누이면 된다 할 수도 있지만 보편적인 사람들은 그러지를 못하니 보통 사람이라면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취해지지 않습니다. 둘째로 운동 겸 노동을 해야 합니다. 운동을 한다고 해서 헬스장을 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설거지도 하고 방 청소도 하고 시골에 산다면 몽사일 하면서 노동을 해야 합니다. 몸이 안 좋다고 매일 방에서 누워 있으면 오히려 건강에 더 안 좋고 약간 힘들더라도 무리는 하지 않는 수준에서 몸을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꼭 돈을 벌기 위해 할 필요도 없고 소일거리 삼아 숨 넘어갈 때까지 일을 해야 합니다. 다만 젊을 때 습관이 남아 욕심을 내서 하던 일을 그만두지 않고 무리하면 안 좋습니다. 그러니 적당하게 하루의 일을 마무리하고 내일 또 하는 습관을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로 자식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야 합니다.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집착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식한테 바라는 마음 자체를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식을 원망하고 욕하게 됩니다. 자식을 욕하면 결국 내 욕이나 마찬가지라 누가 낳았나 하면 할 말이 없고 누가 키웠나 애도 할 말이 없으니 제 얼굴에 침뱉기인 것입니다. 그러니 자식의 애는 바라는 게 없어야 합니다. 인사하면 그자 어릴 때 키워줬다고 찾아와줬으니 고맙다 하고 용돈이라도 주면 액수에 관계없이 만원을 줘도 고맙고 이만원을 줘도 고마워해야 합니다. 또 안 찾아와도 고마운 것이라 늙은 부모한테 손 빌리지 않고 달라는 것도 없어서 그 또한 고마운 것입니다. 바라는 마음이 없으면 자식을 다 효자로 만들 수 있고 바라는 마음이 부르자를 만듭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덧붙이면 자식에게든 젊은 사람에게든 이렇쿵저렇쿵 잔소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입에서 욕이 나오려 해도 연불 외우며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부모를 보살펴줍니다. 대부분 자식이 부모를 인생의 황금기는 지금이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을 충실히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내 인생의 황금기를 사는 것이다. 그러면 나이가 들어도 속을 썩히지 않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자신이 특별하지 않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특별해져야 한다는 부담이 없이 가볍게 살아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편안하게 할 수 있다. 열심히 할 뿐 결과에 연연하지 않으면 그 과정에서 이미 행복하다.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면 마음이 무거워져서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힘들어진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거두고 마음을 가볍게 가질 필요가 있다. 지금이 나쁜 것 같지만 꼭 나쁘다고 볼 수 없고 좋은 일 같지만 꼭 좋다고만 볼 수 없다. 변할 일 없이 육체적으로 편하게 산다고 반드시 좋은 게 아니다. 혼자인 사람은 혼자서는 것에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결혼한 사람은 스님이 야고를 만큼 재미있게 결혼생활을 해야 한다. 그래야 각자 자기 삶을 잘 사는 것이다. 우리 삶은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잘라 말할 수 없다. 선택과 그것에 따른 책임이 있을 뿐이다. 이때 자기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선택의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우리는 자기 감정을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감정이란 습관에 의해 형성된 결과물일 뿐이다. 결국 습관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나 다름없다. 습관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인 면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그때부터는 이기심을 가진 상대에게 과연 내가 어느 정도까지 맞출 것인가 하는 문제로 바뀐다. 이기심을 버려야만 세상의 평화가 오는 게 아니다. 내가 이기적이듯이 상대도 이기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갈등이 크게 줄어든다. 진정한 성공은 매 순간이 값지고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 어떤 상황에서든 현재 주어진 조건에서 삶을 만깃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나는 행복한가를 점검하며 살아야 한다. 이런 관점을 갖고 인생을 산다면 어제도 성공하고 오늘도 성공하고 내일도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모순된 현실을 극복하고 함께 행복해지는 길로 가려고 할 때는 나부터 먼저 해본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남을 비난하기 전에 나부터 시작하면 삶의 희망이 보이고 의미가 생길 것이다. 부모는 또 자식을 위한 희생이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된다. 그러니 너를 위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자식 인생도 부모 인생도 다 행복해질 수 있다. 우리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하고는 원수가 되는 일이 별로 없다. 사랑하기 때문에 철저히 원수가 되고 기대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사랑을 원수로 만드는 것이다. 이제라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구속하고 의의전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내 인생이 주인은 바로 나다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는 모두 쿨같고 개미같은 존재이다. 미미하지만 사실은 소중한 존재이다. 이것을 다 깨달아 버리면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신경 안 쓰고 편안히 살 수 있으며 남의 인생에도 간섭하지 않게 된다. 우리는 보통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게 행복이고 자유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가 원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다. 객관적인 상황이 그렇게 될 때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있다. 따라서 외적인 조건과 상황에 따라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한 행복은 기껏해야 반쪽짜리에 불과하다.